프랑스 프랑스? 브로? 브로? 봉두? 봉두? 이거 해입니다 해! 해독! 해! 반가요! 자 이러면 바로 조합 맞춰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인사법 있지 않습니까? 엉하로 바로 해줍니다 엉하 아 부끄러워 진짜 나 엉하라고 맞아! 그냥 이분은 저희 한국분이어서 그냥 인사한 걸 텐데 어떻게 엉하라고 해 델피코님 제가 안 했는데 워터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먼저 했어요 델피코님이 말 없으신 거 보이시죠? 엉하 해주시는 모습 아니요 지금 엉하라고 저희가 해가지고 아 창피해 그냥 혼자서 말하는 게 덜 창피하지 엉하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제가 포워드님 무릎표 합니다 자 포워드님도 포워드님 어 죽을 뻔했습니다 창피해서 어 잠깐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창피하면 또 열심히 해야죠 인사만 잘하는 스트리머들이 아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 리퍼맨은 어떻게 각 못 잡거든요? 다음 리퍼 맞아요 진짜 리퍼맨은 늘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거 같아요 여러분께 사실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네? 다른 감사도 똑같다고요? 네 델피코님 나가세요 어 저 나가면 워터님께서 혼자 오늘 방송 진행해 보시겠어요? 저 마이크 끄고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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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티키타카 보러 오셨는데 돌피군이 나가면 절반 나갑니다 어 근데 어느새 청자분들의 수가 40분이나 계셨어요? 아 그래요?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? 400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4천명이에요 4천명 하고싶습니다 아 중 많았어요? 팔 타고 왔나봐요 아 프랑두쇼두 프랑스 프랑스? 브로브로? 네 브로입니다 브로 브로브 자 그거 아시나요?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리가또 음 멕시 멕시카나는 그러면 뭐죠? 감사카나입니다 카나에게 감사하는 거죠? 4만명 스트리머 가자 4천명 가자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들 5조 5억 명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손주의 손주까지 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가업으로 물려줘도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저희 오래 살아야겠어요 네 한 100세대 지나면 발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07 나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? 진짜 이상하신 분입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아 근데 이번 판 스무스 한 것 같거든요 벌써 해독기 3개 돌아갔습니다 아앙 좋아요 자 가운데 예식장 저는 예배당 오케이 그럼 두 개 돌리면 돼요 지금 이미 기계가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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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 기계를 꽉 쫓아가는 모습 좋습니다 기계 안 죽었나? 으악 소리 안 났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쯤에서 쫓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바람길이 여기 있는데요 살짝 무서웠어요 온천인 줄 알았습니다 어 이거 해입니다 해 해독해 자 그거 얼마나 했어요 해독 이거 80% 알겠습니다 저도 80%입니다 잭이 분리됐대요 자 그럼 저희 머리 질 테니까 예배당도 하세요 제 쪽으로 오셨는데요 피해주고 네 이런 거 피해줍니다 그냥 오! 제가 맞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돌피군이 무빙 쪘습니다 어 뭐야 뭐야 두 개가 동시에 터졌는데요 이건 진짜로 그쵸 여러분들 제 잘못인가요? 제 잘못인가요? 근데 근데 아 뭐 상관없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님이 쫓기세요 에라! 오! 심상치가 않고 저도 심상치가 않았고 의자 때리세요 좋다 자 저의 희생 와 이 친구 무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죠? 이러면 저의 희생으로 어떻게 시간 벌었죠? 기계 희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드님 지금 열고 계시니까 어떻게 심장 없어졌나요? 아니 반대 묘지인문에 있었으니까 지금 제 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아 늦었어 늦어 느려 느려 자 열렸습니다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편하게 나가세요 자 저의 여러분들 완벽한 설계 이거 제가 안 잡혔으면 벌써 3명 뚝배니 깨져가지고 졌습니다 저희 그쵸 돌피군님? 그쵸? 그쵸?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대답을 이렇게 강려하시니까 또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 짭느라 지금 이분은 어디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냥 꽉 패배했습니다 보세요 이분들도 저희를 인정하잖아요 그쵸? 도피군님 웃음소리가 좀 이러하십니다 아니요 기침한거에요 아 그쵸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총 맞춘줄 알거에요 저희 팀원분들께서는 제가 원래 살생을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그럼 게임을 하시면 안될거 같아요 어 그럼 혼자 하실래요 게임은? 진행도 혼자 엉둔 나라 문 닫습니다 네 예전에는 감사합니다.